자 이제 우리 다시 공부 시작할게요 머리 좀 만진 게 화면에 나왔네요 자 일단 이제 6번에 보니까 우리 아직 이제 1주차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얘가 좀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다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고 나중에 감정평가까지 배운 다음에 3, 4월 달에 이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4개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하긴 할 건데 자 토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 지금 이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는데 이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자 토지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자연적 특성 자연적으로 처음에 이제 지구가 탄생할 때 토지가 만들어졌을 건데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이 4개가 있어요 여기 4개가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부중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들지 못한다 영속성, 영원히 계속 간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이 없어지지 않는다를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마모, 소모, 파손 이런 게 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 같은 게 없더라 다 다르다 이 4가지가 자연적 특성이고 얘 기본적으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는 건 없다예요 부부영계의 성질에 우리가 앞글자 따서 부부영계의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토지 없어요 부중성 만들지 못하니까 만들 수 있는 토지도 없고 영속성이니까 없어진 토지도 없어요 포락지 같은 경우 물에 잠긴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때 물에 잠겨서 이용을 못할 뿐이지 토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물 아래 토지가 있는 거죠 개별성, 같은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에 해당되는 예외는 없다 자연적 특성의 예외는 없는데 이 자연적 특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적 특성에서 중요한 건 이 4개는 모두다 물리적인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이 눈에 보이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연적 특성의 이 4가지는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라고 얘기하고 부중성은 만들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 수 없다 토지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이걸 학문적으로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물리적인, 물리적인 소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마모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를 물리적 감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성으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토지가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 연계의 중요한 특징을 보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다 불가능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불변적으로 딱 생겨난 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각각의 특성을 한번 따져볼 때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현상을 한번 따져보면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동성에 의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죠 얘가 엄청 중요하죠 지역화 국지화 이 학기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역화는 지역마다 다르다예요 국지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 지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나타난다 국지화 지역화를 얘기해요 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토지시장에서 지역마다 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토지의 서울 부동산 토지시장에서와 부산 토지시장은 수요 공급의 정도가 다 달라요 토지에서 서울의 토지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 많고 이걸 사는 사람은 많지만 파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하고 지역 같은 경우는 살려는 사람이 적고 팔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수요 공급이 다르게 나타나서 서울은 지가가 높아질 수 있고 지방은 지가가 낮아질 수 있죠 이렇게 부산 지역과 서울 지역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걸 지역화 국지화라고 그래요 이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쪽에 지역에서 남는 땅을 남는 토지가 있다면 이걸 옮겨서 서울로 옮길 수 있다면 모든 지역마다 다 수요 공급이 거의 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남는 땅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나타나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육산빌딩을 옮길 수가 없어요 육산빌딩이 있는 지역과 육산빌딩이 없는 지역에 부동산의 토지 시장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부동산 육산빌딩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토지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 토지가 남는다고 해서 이 남는 토지를 부족한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역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 시장이 나타난다를 이걸 지역화 국지화라고 얘기해요 가능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좀 다양한 설명을 제가 수업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 단어가 중요한 건 지역마다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걸 지역화 국지화라고 하고 외부효과 발생 근거가 된다 외부효과라는 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달라지는 걸 외부효과라 그래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 토지를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건데 이 토지를 떼어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근방에 있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외부효과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장에 2만원 활동으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정보를 알려면 사람이 직접 가야지 부동산을 가져올 수가 없다 임장활동의 근거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된다 소유권으로 거래가 된다 우리가 거래 활동은 사실 움직이는 동산이라면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하는 게 확실한 거래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을 토지를 떼어서 건네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소유권이라는 등기부의 소유권 이점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서 물건을 주고받고 점유를 이전시킬 수 없고 소유권만 이전시키면서 거래가 일어난다 이게 부동성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지금 단계에서 정리돼야 되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물리조기치는 불변이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지역마다 다른 지역과 국지와 토지를 옮길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른 수요 공급이 나타나서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이 나타난다 지역과 국지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 효과 근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토지를 건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만 이전시키는 걸로 거래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동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 지금 가능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가 됐으면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자 부중성 만들지 못한다 증가시키지 못한다 자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지 못한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생산할 수가 없다 자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가 희소하고 유한하겠죠 그러면 귀한 땅이지요 희소하고 유한하니까 서로 살려고 수요자가 경쟁을 할 거예요 수요자가 좋은 땅을 사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할 거다 그럼 서로 살려고 경쟁할 거니까 지가가 높아질 거고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 그래요 토지의 사용대가 임대료가 발생된다 발생되는 것도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가 높아지고 지대도 높아진다 발생한다 자 그러면 지가가 비싸니까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는 넓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비싼 땅이니까 좁은 토지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네요 이 좁은 토지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걸 집약적 이용이다 집약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건물을 지을 때 높거나 깊게 짓는 거 이걸 입체화한다 고층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 지어야 돼요 만들 수 없으니까 희소하고 희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수요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그럼 땅값이 비싸지고 지대 임대료가 비싸진다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의 최유요이용과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네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만들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토지를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요이용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부중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 공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죠 토지에는 공자가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공익이라고 하면 다수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인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이 더 중요한 개념을 도입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책에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 권리를 제한하면서 개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수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죠 이때 정부가 하는 말이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 토지에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먼저 우선돼야 되라는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강제로 정부가 사들이는 거죠 안 팔고 싶어도 안 팔 수가 없어요 강제로 수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다수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왜 공개념이 도입된 거냐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건데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유선하는 정책을 펼칠 때 이런 개념을 토지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의 권리를 어쩔 수 없이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토지의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놓은 거죠 만들 수 없으니까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개인 권리를 좀 제한하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을 도입시켜 놓은 거죠 토지의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중성과 관련된 거 여기 보니까 조성지 매립지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부 연계는 어떤 거든지 간에 예외가 없어요 조성지 매립지는 사실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원래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땅이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용도를 전환시켜서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용도적 공급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거지 없는 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중성의 예외는 아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의 예인 거예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힌 걸 용도적 공급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적 공급의 예지 부중성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이럴 때부터 공부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수업 중에 다시 할 거니까 잘 귀담아 듣고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이란 건 사실 세금을 정할 때 쓰는 건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감정평가할 때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감가상각이란 건 눈에 보이는 마모파손에 의해서 마모나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비용 배분하는 걸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마모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상각이라는데 토지는 마모파손이 일어나지 않죠 영속성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모파손이 일어나지 않죠 중요한 건 감가상각이 배제된다고 해야 돼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이죠 최근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배제시킨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한 이론은 성립하지 않아요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론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영속성이고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영속성 나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한다를 향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이득을 다른 말로 사용이익이라 하고 자본이득을 다른 말로 처분이득이라 그래요 소득이득은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수입이고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얻는 거니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가치 상승분을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초창기만 사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나중에 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넘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주진 않고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걸 핵심력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주로 가질 거예요 다만 요즘에는 처음 공부 시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제가 신경을 쓰는 거고 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여기서 토지를 샀다고 해보죠 5억 주고 토지를 샀어요 자, 5억 주고 토지를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 이 시점에서 8억 주고 처분을 했다고 해보죠 이때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토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 내주고 나머지 조건은 다 갖췄다고 보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 내주고 이때 임대료 수입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임대료 수입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얻는 거니까 이걸 사용이 다른 말로 학문적으로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외워야 돼요 중요한 단어니까 사용이익이라고도 하고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처분할 때 5억 주고 샀는데 8억 주고 팔았으니까 3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3억의 이익을 처분할 때 얻는 처분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5억짜리가 8억으로 가치가 3억이 올라간 만큼을 이익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상승분 이걸 처분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과 가치 상승분에 따른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학개론을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거니까 특히 투자론에서 중요하죠 우리 투자론 잠깐 배웠을 때 소득이득의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가치 상승분의 돈의 흐름을 처분현금 흐름 매각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했죠 영업현금 흐름 매각현금 흐름 항상 두 개로 항상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영속성과 왜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요 나머지 조건이 만족했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안 되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도 없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소모가 안 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소모가 안 되고 이때도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니까 미래에도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돈을 벌 거라고 보장이 되어야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판 다음에 토지가 없어진다면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가 8억이라는 게 부여돼서 얘와 얘 차이만큼의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없어지지 않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의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돼요 그냥 짧은 미래만 보고서 우리가 수익만 얻으려고 토지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면 안 되고 없어지지 않는 토지니까 장기적으로 먼 미래까지 우리가 예상하면서 장기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화돼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소득 이득을 발생시키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쓰던 거를 계속 거래하겠죠 중고 토지를 거래해요 중고를 재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중고, 재고를 계속 거래하여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수익이 언제나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이 보장되어서 이걸 당겨온 것을 가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미래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이 보장되어서 8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래 수익이 보장되니까 미래 돈 벌게 예상되니까 현재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돼서 가치 차익만큼의 가치 상승분의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나오면 또는 장래 수익이 보장되어서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영속성과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걸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 지어서 감정평가의 3방식, 7방법과 다 연관 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개별성 같은 게 없다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가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한 종류의 물건을 하나의 가격으로 다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하라 그래요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렵겠죠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려워서 표준화가 돼야 조직을 잘 만드는데 표준화가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준화가 안 되고 조직화도 안 된다 그리고 얘가 또 중요한데 정보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개별성과 관련돼야 돼요 이게 이제 부동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같은 게 없어서 같은 게 없다라는 건 다 토지마다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5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옆에 토지가 5억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와 얘가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 이걸 개별적인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일일이 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다 다르니까 각각의 다른 요인들을 다 판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가 알아내기 어렵다를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렵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토지를 거래할 때 누구는 정보를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해서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정보 얘기가 나오면 개별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알아내기가 어렵다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가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부동산의 특징은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공시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등기 등록 같은 것도 그 일환이에요 이름이 공시제도라고 얘기한 이유가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 알기 어렵다는 건 개별성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른데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비공개성이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일단에서 가장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뭐 다 졸고 있는 건 아니죠 갑자기 또 댓글창이 조금 줄었는데 열심히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좀 한 3년 전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보너스 유형으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문제 유형이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내용이죠 잠깐 좀 정리하면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잠깐 이거 보면서 하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 움직이는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부동성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얘가 중요하죠 지역마다 다 다른 부동산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건 부동성 때문이에요 E 지역과 A 지역과 B 지역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을 지역과 국지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는 토지를 부족한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요 어떤 지역은 토지가 남고 어떤 지역은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부 효과의 발생 근거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 건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외부 환경 영향을 안 받으려면 떼어서 옮겨가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이웃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 2만원 활동할 수밖에 없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를 넘겨주면서 거래할 수 없어요 소유권만 이전해서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성 이런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부중성 만들 수 없다 자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 수 없다 물리적으로 다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만들 수 없다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생산이 안 되다 만들지 못하니까 희소하고 희소하다 보니까 서로 수요자가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그럼 집가가 비싸지고 지대가 비싸지는 거죠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 그래요 지대가 발생하고 그럼 땅이 비싸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겠죠 이걸 집약적 이용한다 그럼 건물 지으면 고층화나 입체화되겠다 자 그리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참 안 되고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펼칠 때 개인 권리를 무시하고 제한하면서 침해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토지 공개념이 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만들어서 했을 텐데 만들 수 없으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라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만들 수 없어서 토지에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개인 권리를 좀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자 없어지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얘기하는 거고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도 소모를 전제한 이론은 적용되지 않아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임대료 수익을 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분이익이라는 가치상승분도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익을 소득이득 또는 사용이익이라고 하고 가치상승분을 자본이득 처분이익이라고 해요 없어지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득이득 얻을 수 있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없어지지 않아서 영원히 계속 가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고 없어지지 않아서 가치보존력 우수하고 소득이득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임대차 시장도 발달시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쓰던 재고 중고죠 중고 재고라는 중고토지를 거래하는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먼 미래까지 되니까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장래 수익을 근거 보장해 주고 그래서 미래 수익이 보장되었을 때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게 없는 걸 개별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하고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기로 똑같다는 법칙이 배제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게 하는 거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가 어려워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게 중요한데 정보 얘기 나오면 항상 개별성이에요 같은 게 없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요인들을 일일이 알아내기가 어렵다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보의 비공개성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자연적 특성 네 가지 부부 연계했어요 이렇게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6번 한번 보죠 많이 맞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문제를 보죠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눈에 보이는 위치가 고정되었다 그럼 물리적 눈에 보이는 위치가 고정되었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건 부동성을 얘기하죠 자 부동성에 있어서 자 국지화된다 지역에 국한된다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지역화죠 지역화 지역이란 말 나오면 다 학교론에서는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성에 의해서 국지화 지역화된다 맞죠 특히 이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지역화나 국지화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상이 가격이든 수요 공급의 정도든 경기 변동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같다 다르다를 얘기한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죠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여기에 뭐 가격이든지 간에 경기 변동이든지 수급의 현상이라든지 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지역화예요 중요한 단어니까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부중성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가 귀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해서 지가가 비싸지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 만들지 못해서 차지하려고 서로 하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져서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맞죠 자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임장활동의 근거가 된다 임장활동이 필요하다는 근거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리을 보죠 이게 31회에 나왔는데 많이 틀렸어요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감가상각이 필요하지 않는 근거예요 감가상각이 필요한 근거가 아니라 배제시키는 근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근거 그래서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이게 이제 사실 이때 기출문제가 나와서 같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들조차도 이 문제를 실수한 선생님들이 있을 정도로 이걸 많이 놓쳤어요 빨리만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31회, 32회, 33회까지 부부 연계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리은 티그시죠 기억리은 티그 이렇게 자 감가상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제시키는 근거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7번 보죠 7번도 많이 맞았는데 조금 일부 틀린 게 있었는데 한번 보죠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움직이는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니까 이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니까 부동성이 나와야죠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는 틀린 게 확실한 게 있으면 제껴놓고 봐야죠 기억은 틀렸다 틀렸다 기억 틀렸다 기억 틀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보기가 쉽게 나왔어요 가장 쉬운 유형이죠 딱 보기가 두 개씩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온 게 가장 쉬운 유형이죠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어떤 이론이 이게 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재생산 이론이다 무슨 이론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니은은 맞고 그래서 니은은 맞아야죠 그러면 답은 예와 옌데 사실 니은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보기를 보니까 이런 정도 보는 센스도 좀 나중에는 갖출 거예요 연습을 할 거예요 니은은 맞는 얘기고 그럼 디귿과 리를 봤을 때 일단 디귿 보죠 인접성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좀 소개시켜 줄 거예요 뒤에 보니까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의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이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불균형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혀야 가격 균형가격을 만드는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가격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균형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 토지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토지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토지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공급이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많을 수 있는데 공급이 어려워서 어렵다 공급이 왜 어렵냐를 따져줘야죠 만들 수 없으니까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만들 수가 없어서 얘가 수요가 많은 거에 비해서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인접성이 아니라 부증성이 나가야 돼요 부증성이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리을이 쉬워서 이건 정답률이 좀 높았을 거예요 리을을 보니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배제되어가 중요하죠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배제가 안 돼요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의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별성에서 대체가 어렵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요 리을이 좀 쉽게 나와서 이건 정답률이 좀 높았던 거고 문제 유형도 좀 쉽게 나온 거죠 답은 니은과 리을 4번 되겠네요 이때 3번을 우리가 아직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는데 이런 지문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해서 부부 연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32회 때도 조금 어렵게 나온 거죠 물론 이제 답이 좀 쉽게 보기가 나와서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긴 한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토지 총론에 대한 토지의 특성까지 해서 총론을 배웠고 8번은 경제론인데 이상하게 이건 보너스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우리 심기일전 1회차 때 이 문제에서 내서 많이 틀려서 다음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간단히 한번 보죠 경제론에서 이제 저량과 유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 이거고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 얘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가장 대표적인 일정 시점은 현재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꼭 외워야죠 제자가 통부인이다 제재가 통통한 부인이다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최근에 나온 저량은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것 뺀 나머지는 다 유량이라고 보면 돼요 유량의 대표적으로 수입, 지출, 수지, 수요, 공급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량이 변하는 개념이라면 변하는 개념이라면 변동분이나 변동값이 나오면 이건 유량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 증가량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인구수 하면 현재 인구수가 10만이다 이건 맞아요 현재 인구수 하면 저량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현재 시점에 일정 시점에 어울리지 않고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기간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량이라는 것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이건 유량이 된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 돼요 이건 유량 개념이에요 저량이 이렇게 변하는 값과 같이 있으면 유량이 된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가치 얘기하면 가치는 저량이지만 가치 상승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저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있으니까 이건 유량이 되는 거예요 저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있으면 유량이 된다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이건 맞아요 현재 가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10억이다 이건 맞는데 예를 들면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간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는 합성화가 되면 이건 유량이 된다 그래서 출제자가 속여낼 때 하나 내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여기까지 알면 우리 1년 동안 유량 저량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건 유량 시점에 측정하는 건 저량 그다음에 저량이 제자가 통부인 외우고 저량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이건 유량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저량을 먼저 없애야죠 저량을 외웠으니까 저량 제자가 통부인 뺀 나머지는 다 유량이니까 유량을 먼저 구분하면 안 돼요 항상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량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자 보니까 자산 제자 자의 자산 자본이죠 자본 얘는 저량이고 제자가 통부인이죠 재고 있네요 재 재고 자산 자본 제자가 통이니까 통화량 부채 인구가 있죠 인구 수가 아니라 인구 증가량이라고 나왔네요 얘는 저량이 아니라 뭐다? 유량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는 유량이에요 저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있으면 기간이 잡혀져 있어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기간과 어울리는 유량 개념이에요 얘는 유량이죠 수입과 지출 소비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량은 2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걸 1번이라고 체크하거나 3번을 체크한 사람 중에 그러면 얘가 얘를 아니네 1번이네요 1번 체크한 사람들은 이게 저량의 변동분이 이게 유량인 걸 몰랐던 분이죠 1번 체크하신 분은 잘 다시 한번 정리하고 3번 4번 5번은 제자가 통부인 아직 외우지 못한 것 같아요 외워야 좋고 제자가 통부인 자 9번 보죠 9번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암기 코드를 외웠는데 이 암기 코드에 재가 뭐였지 자가 뭐였지 이렇게 안 떠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암기 코드만 외우면 안 되고 암기 코드를 외웠을 때 항상 이렇게 단어를 보면서 재고의 재 자산의 자본의 자 가격 가치의 가 이렇게 외우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서 암기 코드만 외우면 안 되고 암기 코드를 떠올리면서 수염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는지를 항상 되뇌이면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충분히 느껴졌을 테니까 다음에는 이제 암기 코드뿐만 아니라 암기 코드와 함께 해당되는 단어를 잘 유심히 좀 보시길 바라고 자 9번 보죠 9번 9번에 보니까 조금 이제 오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문제가 조금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제가 이제 한 문제씩 두 문제씩 좀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가 좀 실력을 좀 올리는 쪽으로 심기일전을 조금 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자 9번 문제를 보죠 오답은 뭐 그래도 답은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저한테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대체제 보완제를 틀리면 안 된다라고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대체제 보완제 자 우리가 이제 두 재화의 관계가 있을 때 시장에서 이건 뭐 무조건 100% 나와요 시험 문제 두 재화가 서로 비슷한 재화다 그러면 대체제라 그래요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얘 안 사는 대신에 비슷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비슷하니까 얘 안 사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안 살 때 사는 걸 이걸 대체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체제를 좀 확인하면 자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는데 이 대체제는 자 안 살 때 사는 거예요 두 재화의 수량의 방향이 반대일 때 하나가 살 때 다른 게 안 샀다 A를 살 때 B를 안 샀다 그러면 이건 대체제라고 얘기한다 자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보완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보완적인 관계는 하나를 사면 다른 것도 사야죠 다른 거 안 사면 이거 안 사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완제 이런 것도 있죠 치약과 칫솔 치약 사면 칫솔도 사야죠 치약 없으면 칫솔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완제 관계죠 자 샤프와 샤프심도 있죠 샤프 사면 샤프심도 사야 되고 샤프 없으면 샤프심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두 재화의 수량의 방향이 똑같으면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죠 자 우리가 보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제시되면 수요법칙을 적용하면 수요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죠 수요법칙을 적용해서 그 재화의 수량을 판단할 수 있어요 법칙은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적용하니까 비싸면 모두 다 안 산다요 싸면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시장에서 A재화 가격이 비싸졌대요 근데 느닷없이 B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A가 비싸졌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B를 사게 됐대요 A와 B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련이 있는 건 대체제관계, 보완제관계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A가 비싸지면 우리가 수요법칙을 적용하는 건 무조건 수요법칙은 다 들어맞으니까 A가 비싸지니까 A를 안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그럼 볼 때 A 안 살 때 B를 샀으니까 안 살 때 샀으니까 이 관계는 대체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보죠 C재화가 비싸졌는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D재화의 수요가 줄었대요 안 샀대요 관련이 있으니까 C가 비싸졌는데 D를 안 샀다 그러니까 C와 D는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떤 관련이 있냐 대체제이냐 보완제냐 이렇게 따질 때 자 C가 비싸졌으니까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무조건 C를 안 산다 C가 비싸졌으니까 C를 안 산다예요 C를 안 살 때 D도 안 샀대요 안 살 때 안 샀다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완제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하는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연습해 봐요 자 볼 때 A재화가 비싸졌다 이때 갑자기 B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해석할 때 야 A가 비싸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죠 A 안 살 때 B를 산 거죠 안 살 때 샀다 안 사고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의 관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보죠 C재화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느닷없이 시장에서 D의 수요가 줄었대요 C가 비싸졌는데 D가 줄었네 안 샀네 그럼 C와 D는 관련이 있지 그럴 때 C가 비싸면 수요법칙 비싸면 C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C 안 살 때 얘도 안 샀네요 안 살 때 안 샀으니까 있을 때 필요한 거고 없으면 필요 없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얘는 보완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썼던 건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자 다르게도 한번 해석해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도 출제되니까 자 A와 B가 대체제의 관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대체제면 살 때 안 사고 안 살 때 산다죠 이렇게 산다 안 산다가 반대로가 돼야 돼요 이럴 때 문제에서 A제화 가격이 비싸졌을 때 얘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가격이 비싸지면 A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 자 A 안 살 때 그러니까 대체제니까 안 사는 대신에 다른 걸 사야죠 대체해야죠 수요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산다 수요가 증가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또 한번 보죠 C와 D를 보니까 얘가 보완제라고 나왔어요 보완제 C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D를 얘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C가 비싸지면 수요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C를 안 산다 안 살 때 보완제니까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살 때 얘도 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내는 것이 이제 보완제 대체제 구분하는 거죠 맞아요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 안 살 때 사면 대체제 비싸면 안 산다는 건 수요법칙 수요법칙이고 여기서 쓴 건 비싸면 안 산다고 대체제를 구분하는 건 여기였죠 여기 얘 안 살 때 얘 샀다 그러면 대체제 얘 안 살 때 얘 안 샀다 이렇게 나오면 보완제 우리가 가격이 나왔을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던 건 수요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약속해야 돼요 저한테 배우는 분 제가 지나갈 때 대체제 보완제 틀리면 제가 막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인상을 조금 쓸 수 있어 어찌 됐거나 대체제 보완제는 꼭 무조건 다 잘 맞춰야 되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수요량이 변할 때 자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부터 결과까지 변하는 과정을 얘기할 때 해당자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아니라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 구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하긴 하는데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걸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 가격 아닌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 거예요 소득이나 다른 재화 가격 이건 해당 재화 그 재화의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화 그 재화의 수량이 변했을 때 A의 가격이 변해서 A수량이 변하게 됐다라면 이건 수요량이 변하지만 A의 수량이 변하는데 B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다거나 이게 B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다거나 소득이나 인구나 금리나 가격 예상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하는 거에 의해서 변하게 되면 이걸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며 수요곡선에서 이 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대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렇게 있으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좌측으로 이렇게 직접 이동하더라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고 감소하면 좌측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를 얘기할 때 아직도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A의 수요량이 변할 때 A수요량이에요 얘가 A의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됐다면 여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얘가 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이나 인구나 A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의 예상 가격의 예상 가격이 변할 것 같다는 마음의 예상이 변하거나 심리가 변하거나 B의 가격이 변하거나 B의 가격이 변화가 됐거나 어찌 됐거나 하나 뺀 나머지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변하면 이건 다 수요의 변화 이건 곡선 이동하는 거고 이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시간이 쫓기니까 손만 집중하고 있네요 자 보니까 수요량이 변하는데 뭐에 의해서 해당 재화 그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되면 이건 수요량이 변하고 얘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고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자 여기는 수요량이 또 변하는데 뭐가 변해서 얘가 변하게 되는 거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해당 재화 가격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 가격이 원인밖에 없고 이건 이걸 뺀 나머지니까 무수히 많겠죠 소득, 인구, 금리, 가격, 예상, 다른 재화, 가격 등등 이거 하나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게 이제 보너스로 나올 때 경제론에서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정의하시고 열강하시니라 목소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흥분했어요? 흥분한 건 아니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한번 풀어보면 9번 보죠 우리 수업 중에 잘 정리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경제론 파트가 좀 내용이 많아서 설명을 좀 길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자 보죠 1번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가 통부인이 아니니까 유량이고 중요한 건 얘죠 구매하려는이에요 실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고 최대 수량인데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구매력이 필요해요 수요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고 싶을 때 이걸 수요라고 얘기해요 구매력이 있는 걸 유효한 개념이다 수요는 말이 없어도 유효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 자 이번에 보죠 이게 이제 대체제 보완제죠 A제화의 수요가 증가될 때 A를 살 때 B제화의 수요도 증가했대요 A의 수요가 증가할 때 B의 수요도 증가했으니까 살 때 샀으니까 두 제화의 관계는 뭐다 보완제 관계라고 해야죠 보완제 관계 자 3번에 보죠 원인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어서 얘가 수요량이 변했대요 이렇게 변했대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의 예상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곡선이 이동하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맞는데 얘가 좌측으로 이동하냐 우측으로 이동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미래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지금 산다가 되겠죠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증가하면 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량이 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그 재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정상제 말이 없으면 정상제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데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살 거니까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임대료가 상승하여 자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대주택 수요량이 변했대요 이때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에서 가격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량에 변하고 이건 수요량에 변하다 그래서 곡선 상에서 곡선 상에서 점에 이 점이라는 건 꼭 없어도 괜찮아요 점에 이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라는 말이에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 건 5번이네요 자 다른 건 그냥 열심히 다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자 중요한 문제니까 9번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고 대체제 보완제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균형이동인데 역시 계산 문제에 조금 오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건 계산 문제네요 자 지금까지 잘 수업 들으신 분들 원장님께서 오늘 뭐 돌발 퀴즈 하나 된대요 돌발 퀴즈 자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하나 낼게요 잘 들어보시고 댓글로 먼저 가장 먼저 답을 올려주신 분 정확하게 올려주신 분이 저 한 분에게 커피 쿠폰을 쏟으신다 그래요 제가 하나 더 내서 두 분께 아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고 두 개 내죠 두 개 오늘 두 개 낼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말로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돌발 퀴즈 첫 번째 세종대왕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께서 졸업하신 넌센스예요 졸업하신 고등학교 이름은 이렇게 여섯 글자 세종대왕이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은 뭘까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로 답변해 주시면 그분께 커피 쿠폰 하나 쏠게요 한 10초 고민했다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걸로 할게요 세종대왕님께서 졸업하신 고등학교 이름 여섯 글자 아무도 없나 훈민정고 훈민정고 아 비슷하지만 그런 고등학교는 없어요 답은 아니고 훈민정고 땡이에요 없는 것 같아 세종고등학교 아 비슷하긴 한데 세종고등학교는 답이 아니에요 넌센스니까 아 그래요 박광석님 축하드립니다 가가 거겨 고교 맞습니다 가가 이거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답을 좀 찾을 수도 있겠다 어찌 됐거나 뭐 순발력 있는 분이 박광석님께서 가가 거겨 고교 정답이 가가 거겨 고교 이렇게 하죠 넌센스니까 어쩌고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박광석님 축하드리고 커피 쿠폰 학원에서 보내드리겠네요 김포중앙학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시면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자 10분 먼저 볼게요 10번 자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겠지만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좀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또 집중하는 게 계산 문제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잘 풀려고 이걸 계산 문제를 잘 풀어내야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보죠 먼저 자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기울기의 크기는 기울기는 이렇게 정한다 그랬어요 함수식에서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쓴다 그랬다 이걸 외워야죠 자 기울기의 크기라고 나오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의 절대값이에요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는 거미지 비론에서 우리가 쓸 거예요 거미지 비론에서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이걸 수렴형이라 그랬죠 이때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인 거죠 탄력성은 수요가 크면 수렴형이고 기울기의 크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외웠던 걸 이땐 기울기의 크기를 보는 거고 그냥 기울기 얘기하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예요 절대값 없이 그냥 쓰면 돼요 함수식에서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바로 볼 수 있죠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P의 개수는 4 Q의 개수는 1이니까 기울기는 4분의 1 이렇게 쓸 거고 자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P의 개수 2 Q의 개수 1이니까 기울기의 크기는 2분의 1이네요 4분의 1을 1 나누기 4 하면 0.25가 나올 거고 1 나누기 2 하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0.25에서 0.5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0.25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0.25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을 물어봤네요 균형 가격 균형은 같을 때를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자 기울기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 기울기의 크기는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 절대값이 있는 거죠 P의 개수 분의 Q의 개수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이걸 좀 보죠 자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는 0.25가 증가했고 자 이걸로 한번 보면 공급함수가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수요함수가 있는데 수요함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바뀌었다는 얘기 없으니까 이 이후에도 수요함수는 Q는 100-2P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있을 거고 수요공급이 이후에는 수요공급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균형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균형이라는 건 같을 때에요 수요와 공급이 같다 그러면 공급량과 수요량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우변이 똑같고 이 꼴이니까 얘하고 얘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도 같다라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서는 얘와 얘가 같다 그래서 얘와 얘 우변이 똑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할 수 있으니까 우변과 우변도 같다라고 놀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균형 그래서 처음 균형 가격과 낮은 균형 가격을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10 플러스 4p는 100 마이너스 2p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4p 더하기 플러스 2p 이 숫자는 이렇게 넘겨야 되니까 플러스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더하면 6p 100에서 10 빼면 90 그러면 6을 나눠줘야 되겠죠 90 나누기 6 하면 15 가격인데 우리가 같을 때의 가격이니까 균형일 때의 가격이 15원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서는 처음에는 균형 가격이 15원이고 여기 이후에도 보죠 이후에도 역시 얘와 얘가 똑같다고 논다라면 20 플러스 2p는 100 마이너스 2p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넘기면 2p 더하기 2p라고 쓸 수 있고 100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플러스가 얘는 플러스 20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4p는 100에서 20 빼면 80이고 p는 20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도 균형일 때 가격을 얘기했으니까 균형 가격이 2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5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연습하면 어렵지 않죠 나중에 이제 계속 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날까지 제가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셔서 모두 도움받으셔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이렇게 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집중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만 제가 따로 건드려서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는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반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다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심기일정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길 바라고 항상 제가 응원한다는 거 자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면 좋겠어요 새해가 왔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는 모두 다 합격해서 행복한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 다음 주겠네요 다 다음 주에 뵙고 다음 주에는 이송 교수님의 세법 심기일정이 있으니까 세법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세법도 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실무에서 많이 적용할 거니까 많이 알아두면 도움 많이 되겠죠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어요 아 그리고 노래는 제가 좀 더 연습해서 좀 더 갖춘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즐겁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